매일매일의 햇빛이 돌아구 팽이 돌듯이 빙빙돌 어른이라는 덕분한 벌 애들이 야근야근 꿈을 좀 먹더라구 나는 잘하겨운 애가 되겠지 꼴이잖아 난 어른이 될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않는데 그럼에도 좀 울적하더라구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나는 잘하겨운 애가 되겠지 불이 자라난 어른이 될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아는데 그럼에도 좀 울적하더라구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한숨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고마가 간직했던 꿈은 무엇일까 오래된 일기장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봤네 1996년 7월 21일에 우주비행사라고 적어놨네 끝까지